아이패드 게임 이번에는 테트리스 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행을 하고요 여러가지 모드가 보이는데 기본적인 마라톤 모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식으로 레벨이 쭉 있는데 일은 너무 쉬우니까 조작법은 간단해요 이렇게 탭을 하면 방향이 바뀌는 거고 이렇게 줄일 수 있고 여기서 내리게 되면 이런식으로 여기 뿐만 아니라 이렇게도 적용이 되니까 근데 사실 게임 화면을 위해서 플레이 하는게 더 익숙하네요 마라톤 모드는 그냥 계속 일반적인 블록만 나오면서 하는 그런 정통 스타일이죠 다른 모드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돌아가서요 인터넷으로 하는 그런 테트리스 게임에도 있듯이 여기도 아이템 같은 그런 모드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레벨이 8이라서 속도가 조금 빠른 것 같네요 그래서 아이템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식으로 실수를 했다 하면 이걸 해가지고 이런식으로 토털 해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아이템 한번 사용을 해볼까요 이 상태에서는 이 상태에서는 이런식으로 그려가지고 이런 비슷한걸 블록을 생성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할 때는 이걸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화면이 참 재밌는 그런게 많은 것 같습니다 기존에 있는 블록을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의 정으로 만드는 그런 좀 기발한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시면은 목표치가 있는데요 이제 9줄 더 내리면은 이제 스테이지가 끝나는 그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제 스테이지가 끝나는 이거는 순대면은 이제 확삭 내려앉으면서 네 스테이지를 클리어를 했습니다 음.. 뭐랄까 그 친구랑 둘이서 하는 그런 블루투스로 하는 2인용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게임 더 받는게 있고 자기의 상태를 보는게 있고 옵션 고금만 네 아마 혼자서 하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테트리스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